안녕하세요. 빠비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스물스물 올라오던 쿼터급 4기통의 출시, 많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 차량이 지금 국내에도 정식 발매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가와사키 공식 수입 딜러사 본사의 ZX4RR 모델이 지금 1호차가 입고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차종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바이크를 좀 타시고 지금 한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제떨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녀석이죠. 세탁기 호수, 상징적입니다. 이 차량이 일본 버블 경제 시기에 나왔던 오버 엔지니어링의 산물이라고 보여지는 쿼터급 400cc 일본의 버블이 꺼지고 나서 두 번 다시는 볼 수 없을 줄 알았었던 그 물건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다만 과거에 출시되었던 풀 알루미늄 트윈 스파 방식의 아날로그적인 캐브레타로 작동되던 그 녀석에서 변화를 쫓게 해서 지금은 트윈 스파 방식의 스틸 프레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원가 절감을 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간단하게 스펙을 살펴보면 이전에 출시되었었던 과거에 제떨이 400RR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이 59마력 정도 때 건조 중량은 대략 한 160kg 정도 때였습니다. 근데 ZX4RR 같은 경우에 차량명도 다르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 과거에 엔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잠깐 들었었지만 스펙을 보고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보니 전혀 다른 물건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76마력대 출력에 건조 중량은 188kg로 이전 작에 비해서 차량 중량은 28kg가 늘었고 출력은 증량된 무게만큼 출력도 증가가 되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좀 다소 완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나왔던 녀석에 대비해서 지금 나오는 녀석 같은 경우에 최상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업다운 킥시프터가 적용이 되고 조금 다소 부족했던 목마름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펙으로 단순히 봤을 때 보호하고 스트로크는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스트로크가 과거에 비해서 0.1mm 정도 늘어난 아무래도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 때문에 줄어든 토크를 보강해주는 차원에서 약간 손을 댄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듭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빌어 들어보자면 이 차량은 예상 판매 가격은 지금 현재 1600만원 후반대로 보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가격을 들어보신 분들은 미쳤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이면 솔직히 미들클래스 사고도 남죠. 특히 저쪽에 대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얼마나 좋습니까? 뜨끈한 국밥입니다. 그거 하나 사가지고 배기도 하고 킥시프도 넣고 다 하면 이게 600cc 살 돈보다 400cc가 더 비싸면 이게 마리가 차체도 세띠로 돼 있고 이게 마리가 반구가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기량이꼬르 가격이라고 그 가치를 매기는 그런 성향이 매우 깊어요. 400cc급 4기통 엔진과 600cc 4기통 엔진과 1000cc급 4기통 엔진과 생산 단가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실제로 부속 가격도 보면 대려 더 많이 양산해서 찍어내는 리터급 엔진이 부속 가격이 더 쌌으면 쌌지 절대로 싸지가 않아요. 그러니 400cc 4기통이 가격이 이게 말이 되냐 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뒤로 가기를 눌러주십시오. 가와사키라는 브랜드 자체가 솔직히 인터넷 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혼다는 모범생, 스즈키는 악동, 가와사키는 또라이였습니다. 가와사키는 과거부터 대중적이기 보다는 굉장히 매니아틱한 차량을 라이더들에게 제공하기도 유명한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대기업한테 안 되니까 그냥 적당히 변태새끼들한테 좀 맵네 오늘. 아 역시 스즈키와 가와사키도 내부에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 이게 최소인가 모르겠다. 아무리 원가 절감이지만 디자인이 야 내가 탔으면은 과거 헤리티지, 과거의 영광에 부활, 현대적으로 부활하면서 대해오튜필은 아니더라도 좀 바뀐 맛이 있어야 되는데 오~~ 이거는 4기통 닌자 400인가? 뭔가 임팩트가 부족하다 이거야. 그대로 이 귀한 엔진, 먼지 aside 묻은거 창구에서 꺼잖아 내가 털어 닦아내서 어? 그래갖다 웨어. 힘 좀 오랜만에 어이구 무거워 이렇게 힘 좀 줘 볼까? 이 새끼들 aquesta는데 이상인데 디자인이 왜 이게 최선이야? 어?! 그리고 그러면 포할랄의 메인 소비자는 누가 가게 될까요? 보통은 바린이들은 절대 쿼터급 4기통을 안 산다. 그 돈이면 뜨끈한 대기업에 그걸 타지. 바린이들은 그걸 몰라. 이거는 까기보다는 포할랄은 주타계층은 바린이나 입문자들한테 가는 차가 아니야. 얘들이 애초에 포커스를 슈퍼스포츠로 잡았어. 슈퍼스포츠는 아무나 타는 오토바이 아니야. 요즘이야 개나 소나 타는데 원래 슈퍼스포츠는 개나 소나 타는 오토바이가 아니야. 그러면 GTX4R은 좀 다루기 쉬운 바이크에 속할까요? 아니면 다루기 어려운 바이크에 속할까요? 출력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쿼터급 4기통은 전형적인 고회전 엔진이라서 다이노 출력 그래프를 보면 뒤쪽에 몰빵되어 있다. 그만큼 다루기 힘든 바이크겠네요? 다루기가 쉽지. 왜요? 초중반이 높으면 시내에서는 다루기는 쉬울지 몰라도 코너 들어갔을 때 스로틀워크가 어렵단 말이야. 코너 들어갈 때 잠깐 살짝 진짜 요만큼 비틀하면 차가 으악 하면서 아웃으로 나가고 그냥 스로틀에 납불하면 가든앨로 직진한단 말이야 오토바이가 그대로. 아무튼 초중반이 허당인 아들은 좀 다루기가 수월한 부류의 바이크다. 그리고 쿼터급이 최고출력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무시할 출력은 아니야. 내가 언젠가 캤는데 60마력 넘어서는 오토바이들은 다 다루기가 빡센 거 맞아? 60마력을 넘어서긴 하지만 4기통이고 중조석에서의 토크가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좀 크게 부담없이 조질 수 있는 오토바이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아들은 애초에 태생 자체가 스포츠성 슈퍼스포츠 스포츠도 아니고 슈퍼스포츠이기 때문에 얘는 그 출력계 그거를 즐기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은 다 감당을 해야지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이야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R차 라인업들은 슈퍼스포츠 라인업이기 때문에 태국산 뜨끈한 국밥 같은 아는 슈퍼스포츠가 아니야. 가든 간은 괜찮아. 근데 슈퍼스포츠 바이크들은 유지관리비도 포르쉐급이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이번에 ZX4RR이 나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실제로 차를 나오고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제가 리뷰를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